내가 보니까 감히 내 경험으로 부정선거 같은 거 없는 것 같아.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기관인데 공적기관에 대한 의심을 가져서 안 된다. 뭐 이렇게 이렇게 서사. 글 쓰는 재주를 갖고 있는 그런 언론인 출신들은 서사를 좋아하죠. 스토리. 그래서 프레임 같은 걸 좋아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감히 시민들이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의심할 수 있습니까. 이게 다 서사입니다. 서사. 이야기. 아니 대한민국의 이런 위대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의심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다 본인의 감정 경험 이런 거죠. 그러나 확언하면 선거는 숫자입니다. 숫자는 냉혹합니다. 조작하면 조작한 거고 조작 안 했으면 조작 안 한 겁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라도 숫자를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숫자를 특별하게 다룬 학문은 넘버티어리. 숫자만 가지고 이런 박사학위도 많이 봤습니다. 이 숫자학입니다. 숫자학이 있는 겁니다. 이 숫자 넘버를 연구하는 이 숫자. 그러니까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그 숫자의 고스란히 범죄의 행각이 다 남습니다. 그걸 지울 수가 없습니다. 초강력 세제를 이런들 갖고 이런들 그냥 때리붙더라도 조작 증거가 남긴 숫자상의 흔적들을 제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2020년도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4.15 총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한참이 선거 문제가 여러분들 사회 이슈가 될 때 그 당시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4월 29일 5월 26일입니다. 아주 초창기에 그때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한국을 방문한 분께서 제 기억은 아마 일리노이 대학에서 숫자학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인터뷰를 6분으로 나눠서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4년 전에 만들어진 숫자 2020년 4월 29일 숫자 초강력 점검을 5월 8일 총선 데이터 자연 숫자가 아니다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죠. 5월 19일 숫자 때문에 결국 손을 들 것이다. 2020년 5월 16일 숫자는 무자비하다. 이게 뭔가 하니까 그 당시 한국을 방문하셔서 공병호TV의 스튜디오를 방문했던 젊은 날에 숫자학을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인터뷰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숫자의 흔적들이 모두 다 남기 때문에 그거를 제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4.15 총선의 부정선거 세력들이 대부분 다 발각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경험자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제 이런 초창기부터 제가 정확하게 숫자 조작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판단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선입견에 의해서 크게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숫자는 정량화된 그런 지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냥 선거 데이터에서 부정선거를 했으면 그냥 선거 데이터에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거를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걸 다 덮고 대법관들의 입도 다물게 만들고 윤 대통령의 입을 다물게 만들어서 성공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선관위가 다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좀 찜찜하게 여긴 것은 그들이 만든 선거 데이터가 전부 다 여러분들 땅속에 파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찜찜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소개해드리는 시골촌부의 여러분들 분석 결과도 숫자가 얼마나 위력적으로 선거 사기를 정언할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할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자주 보셨다시피 이게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박정연 후보와 박경호 후보가 출마했던 4월 10일 총선 결과입니다. 이 선거 결과를 발표한 주체는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줄을 쳐놓은 보라색 숫자들이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관외사전투표 박정연 득표수 5754표 이게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이 숫자들이 선거인수를 여러분들 가지고 만든 위조투표지들 다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이 위조투표지를 더불어민주당 박정연 후보와 함께만 특별하게 집어넣어 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주 익숙한 것처럼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 차이값이 이렇게 전부 다 왜곡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 그래프와는 딱 하나가 그냥 4월 10일 총선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선거는 전부 사전투표가 조작이 된 거다 이걸 증언하는 겁니다. 상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가 아니 너무나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집어넣어 줬기 때문에 아주 쉽게 이런 뭘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준 위조사전투표지 유령사전투표지들을 다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더불어민주당의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는 선관위가 대화해진 위조투표지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4분위에다가 실제로 사전투표장에서 더불당 후보에게 표를 던진 실제 사전투표수를 합친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대덕구는 사전투표소에서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의 위조투표지를 선관위가 투입을 해 준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한 보수단체 변호사단체에서 무슨 선거 부정이 없었다고 지금도 자다가 봉창뚜지는 소리를 하지만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발각이 된 거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y가 선관위가 대해진 비조투표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가짜표를 북조선인민공화국의 선관위가 더해준 것이 아니고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짜표를 더해준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짜표를 이 가짜표를 다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선거가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가짜표를 만드는 데 사용한 공장까지 다 찾아내고 공장에서 돌린 가장 중요한 조작규칙까지 찾아 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도구가 사전투표 선거인수를 가지고 표를 만들어 집어넣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숫자를 분석해 보게 되면 몇 표를 집어넣는까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대전대덕국에서는 1만641표를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1만641표 그리고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은 3만1922명 선관위가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3만1922명이 사전투표를 하셨다 이렇게 발표해야 될 건데 선관위가 국민들한테 어떻게 사기를 친 겁니까 본인들이 여러분들 만들어서 투입한 위조투표지를 합쳐가지고 사전투표장에 4만2562명이 오셨다 이렇게 여러분들 사기를 친 거 아닙니까 사기를 친 거죠 사기를 왜 쳤냐 성부를 바꾸기 위해 사기를 친 거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선거 사기를 치기 전에는 3074표 차이로 승리를 했는데 7610... 3000... 이건 아니네요 이거는 다른데요 다른 결과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 결과를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3074표 차이로 승리했는데 1만641표를 집어넣어가지고 7618표 차이로 국힘당 후보가 패배하고 더블당 후보가 승리하도록 승부를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다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나온 거지 않습니까 숫자를 조작했습니까 숫자를 조작하지 않았으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통계 분석인 차익값을 보시게 되면 이게 4월 10일 총선의 광주광역시입니다 의외로 광주광역시는 더블업 민주당의 텃밭이님도 불구하고 조작을 하죠 물론 조작 강도나 세기는 낮습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 광주광역시에는 97개의 은면동이 있는데 95개에서 여러분들 전부 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도 더 큰 겁니다 전부 다 표를 집어넣어 줬다는 이야기죠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건 숫자 조작 때문에 나오는 거죠 숫자를 이게 충남이거든요 충남은 208개의 여러분들 은면동이 있는데 207군데에서 더블업 민주당 후보가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이 크거든요 그럼 관내 사전투표 위조 투표율을 선관위가 집어넣어 줬기 때문에 이게 전부가 다 플러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이만큼을 실제로 여러분들 받았던 표보다 이만큼을 집어넣어 준 거죠 가짜표를 가짜표를 누가 넣어줬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넣어준 거지 않습니까 이걸 윤 대통령이 다 덮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윤 대통령이 인기에 올라가겠습니까 윤 대통령을 보고 아이고 윤 대통령님 참 잘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정의롭습니다 건사하십니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누가 이야기할 겁니까 여러분 이 방송을 하는 동갑내긴 공병원한 사람이 이 가짜표를 보면서 아이고 우리 윤 대통령 대단하십니까 이렇게 하겠습니까 시장통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짐승이 아니거든요 내가 개가 아닌 겁니다 내가 짐승이 아니라고요 내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짐승이 아니라고 지금 외치는 겁니다 이렇게 표를 집어넣어 줘 가지고 표를 집어넣어 줘 가지고 이렇게 이런 그래프를 만드는데 교육을 받고 이런 제정신인 인간들이면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네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인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서슴치 않고 뭐가 나오는 겁니까 당신은 그냥 정치검사다 이야기죠 당신은 당신 남날의 무궁왕 영광이 함께할 수가 없다 이야기 최소한 나는 세상 살면서 사람은 생각보다 인생이 길기 때문에 올바른 쪽에 줄을 서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고 당신들처럼 그래 해 가지고 이거 덮으면 당신 잘못하면 골로 간다 이야기죠 한번 두고 보자 이야기죠 운명의 하살 이름 어디로 날아갈지는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전광역시입니다 이게 82개 이름 은면동에 전부 다 81개 성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의 요지는 먼고 하니까 숫자를 조작한 죄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대통령 입도 다물게 하고 한동은 전 비상대책위원장 입도 다물게 하고 대법관인들도 다물고 하고 전부 다 다물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숫자 입까지 다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대역죄를 범하고 있는 거다 멀쩡한 나라를 전체주의 체제로 지금 빠뜨리고 있는 거다 그 죄를 앞으로 어떻게 갚을 거냐 이야기죠 그 죄를 당신들은 이제 다 이겼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죄를 어떻게 갚을 거냐 이야기죠 오늘 이 방송의 요지는 숫자는 위대한 겁니다 숫자를 조작한 그 죄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날이 갈수록 이러면 세분화되는 거죠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정도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전혀 여러분들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시골촌부가 나서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가짜표를 어떻게 집어넣는지가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 밝혔으니까 나는 상상도 못한 일이죠 시골촌부가 이렇게 도움을 주실지는 아무도 생각 안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 속속 민초들 가운데 실력인문들이 나서 가지고 실체적 진실 여러분들 더 까밟기는 겁니다 자 이 보시